여기야 이거? 응 여기다 전을 넣고 그 다음에? 응 좋아 그 다음에 더 누르면 돼? 응 응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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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깐 이렇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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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여기 여기도 있구나 차슈 더 넣어서 먹어 고기 아 시동이 우러러서 아 물었구나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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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ing 색 맛을 이제 고르면 돼 본인이 원하는 뭐 소심 뭐 매운거 좋아하면은 기본보다 더 하면 돼 여기는 안 매워 두 배가 계란 멀 Estado 여기 아 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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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심하세요. 닫아줄게요. 이제 닫아줄거야. 하나 둘 셋 테레 와우 여러분 예상 위란 라면입니다. 이렇게 라면이 정말 즐거워. 즐거워. 와우 지금 라면이 정말 즐거워. 이따가겠습니다. 프로 유튜버 네. 어색 음 으 으 5 5 으 으 음 으 왜? 맞지? 맛있다 차슈가 진짜 맛있어 응, 나 먹었어 라면이랑 하나 바로 먹자 나는 돈까스 라면이 돈까스 같은 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돼지고기잖아 나 돈까스인 줄 알았어 돈까스랑 돈까스랑 다 돈까스는 돼지 뼈 먹방도 먹고 싶다 그 아버지 한 벌 더? 네 그이 그이 타마고무 타마고무 면도 되게 맛있지 않아? 아 맛있어 국물 국물이 진하다 진짜 맛있어 진해 매운맛 곱파리 매운맛 곱파리 매운맛이 아예 안들어갔는데 일본사람들한테는 생라면이 엄청 매운맛이 저녁 라면이 너무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고치소사마데시다 고치소사마데시다 첫 일본 라면을 먹어봤는데 어땠습니까? 국물이 많이 찐하고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내가 배가 별로 안고팠는데 다 먹었정도면 아무것도 많지는 않았고 계란은 맛있었고 근데 매운맛이 두 배나 했는데 매운맛이 아예 안 느껴져서 그냥 그게 맛있었어 어째에 매운거 먹으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근데 막 면도 추가해서 먹을 수 있어 대신 싼다 한국 코로나에 먹으면 한 15,000원 넘게 먹어야 되니까 그러네 이치란 라면이 후쿠오카 라면이야 그래가지고 전국에 체인점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체인점입니다 일본어 라면은 유명해 후쿠오카 라면은 유명해 최고 여러분이 지금 얘기한 건 내일 신용 quê 옆으로 이런 기계가IGHT PARADE 이때나보다 한국으로 이의 과 gravitational 물 감 사라 저는 배 rep solitary 보내면 medieval 그럼 첫날밤부터 걱정하잖아. 맨 처음 휴가 나왔을 때 아 벌써 3일밖에 안 남았네 이런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나도 너무 오랜만에 외국 자체에 나왔고 사실상 나한테는 진짜 처음 외국 같은 느낌이니까 중학권만 가봤어. 중학권은 나한테 외국이 아니니까 오늘 날씨도 진짜 이렇게 좋고 그래서 너 너무 좋다 우와 미나상 수고해서는 이 집 편지가 않는데? 술 수올 신기하네 여기서 막 피곤하면 이런 비타민도 마셨어 난 그냥 포도 일본은 복사 같은 거 할 때 여기서 다 해 편의점에 다 했어? 응. 편의점에서 다 해요. 복사 같은 거 그리고 우리 PC방 가야 되잖아 우리는 복사할 때 거의 없지. 안 되는 PC방도 많으니까 PC방 가도 요즘에 한 개가 500만원 많아 그리고 일본은 화장실 가고 싶을 때도 편의점 화장실 써 안 미안해도 원래 해도 되는 거? 아니 근데 뭐 사지. 웬만하면 뭐 조그만 거라서 사면 그냥 바로 응. 그래도 매너지 주주와르도 이이이네 이이이네 짠 네루토록 크 아 카문사 아문이다 오늘 여기까지 짠해 じゃあね